그런 사건이고 그 어민을 강제 북송시키는 과정에서는 관련자들,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다 헌법을 위반한 거죠. 실정법도 다 위반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헌법 제3조,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전후 사정을 모두 다 밝히겠다,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제 북송사진의 반인류범죄행위로 진산을 철저히 밝히겠다. 만약 기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을 감행했다면 이것은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의민 두 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고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이런 결기처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 변호사 출신인 법조계 출신인 권영세, 권영세 용산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현재 통일부 장관이죠. 탈북 의민의 북송은 일단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어야 했다. 남북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북한과는 대등한 국가관계로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북송을 만일 시키더라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걸 밟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소위 권력을 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 율사 출신답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남북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서 재판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됐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의 행정작용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국민 대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영역 안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닿게 정확하게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강제 북송을 시키는 겁니다. 제야 헌법학계의 대다수는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행정적인 조사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당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선 맹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범죄인이 인도 차원에서 탈북 의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입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 장관이 언급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말은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 채택되어 이듬해 2월에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치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토와 부속도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주되어야 되고 특히 적치하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권내에 들어왔을 때는 적법안 절차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일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도 위반하고 국제법도 위반하고 그다음에 실정법률도 다 위반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나 명확한 사건을 이렇게 참 그동안 나라가 참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관련되어 있냐 이야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냐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저도 그동안 놓쳤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그 관련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참석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에 대서 특별이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 탈북 의민 강제 북송 사실상 재가했다 허락했다 성인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탈북 의민 강제 북송 사실상 재가했다 김연철 동일부 장관 본지 인터뷰 수확인 국제인권단체 헌법 위반 공세 글셀듯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기사가 언제 거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재 조명받는 김연철 전 장관의 LA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의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규명 필요성을 밝히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인 재가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바로 그 기사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기사가 2019년 11월 21일 당시 한국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남가주 대학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이후에 탈북 의민 강제 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가 분담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국가안보실이 맡았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안보실에 강제 북송 결정돼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연철 장관은 강제 북송 결정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외교 안보 쪽에 그런 것은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연 설명을 대했습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탈북 의민은 잠재적 국민인데 귀순 의도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철 장관의 본지 보도가 나가자마자 2019년 11월 21일 LA 총영사관제에서 오보라면서 말을 바꿨고 그는 본지 추가 인터뷰를 극구 거부한 채 전날 발언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입을 닫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 북송 결정을 보고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곧이어 통일부 관계자들은 김연철 장관과 인터뷰 자체를 막았다.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당연히 외교 안보 쪽에 그런 것은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겁니다. 강제 북송 결정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는데 대통령의 죄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지막까지 오리발을 내밀겠죠. 대통령이 성인 없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죄가가 있었다. 성인이 있었다. 이것이 그야말로 상식적인 수준의 그렇게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한 거죠. 제가 늘 절개 사용하는 말처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선거를 뭡니까? 훔칠 수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악행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국민 매사람 정도 보니까 북쪽에 넘겨버리는 것은 하등 큰일이 아닌 거죠.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이번 선거를 훔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공수사 1부하고 2부 같은 데서 다 선거사범을 다루는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아주 미력적이네요. 메인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박지원의 지시사 관련된 보고서의 원본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박지원 씨가 사법단제의 그런 총구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라가 정상화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쉽지 않나 않겠습니까? 다음은 다음은